안녕하세요 양평 탑 부동산 진섭 바빠입니다. 오늘 제가 용문면 강탄리 입니다. 용문면 강탄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전면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면 시야가 굉장히 좋은 토지를 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단진의 마을 상단 거의 끝자락에 이체하고 있는 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끝쪽에 집이 한 채 있구요. 앞쪽으로 토지인데 토지에는 소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토지 네모 반듯하고 토목공사가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공사 다 완비되어 있고 경계에 맞춰서 헨스가 다 울타리가 다 쳐져 있는 그런 토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무엇보다 오늘 지금 날이 좀 흐린데 지금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그 강탄 시가지가 다 내려다 보이고 전면 시야가 굉장히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의 토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 주택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 경관 전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일단 추천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엇보다 이제 토목공사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펜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문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현재 지목은 임야로 임야로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이 한 180평 정도 되고 도로가 20평 입니다. 그래서 도합 200평 200평이고 지금 토지 가격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사 다 되어 있고 상단에 시야가 이제 확 튀어 있는 이런 위치의 토지인데 지금 요건 평당 70 입니다. 평당 70 매매가 1억4천의 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은 절충이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지금 거래되는 시세랑 이런거 다 이렇게 감안했을 때 조금 이제 가격이 좋아야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지금 평당 70에 좀 이렇게 1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집 한 채 지어서 실거주 하시기에도 좋고 주말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시야가 너무 좋은 그런 위치의 토지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세히 전화 주시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바빠 였습니다.